너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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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? 잘할 수도 있지! 너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봐놓고 몰라? 잘할 수도 있지 마피아 게임은 다르잖아! 싸우지 마! 아니! 이거 어떡해 나 진짜 무서워 마피아 누구야! 마피아는 총 3명, 경찰은 1명입니다.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.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검거합니다. 경찰은 밤에 1명을 지목하여 마피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진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인사드렸습니다! 둘, 셋! 안녕하세요! 인사드렸습니다! 안녕하세요! 인사드렸습니다! 인사드렸습니다! 지금부터 마피아 댄스를 시작합니다.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. 우리 양심동으로 하시다! 자! 고개 다 숙여! 지은아! 저 진짜 안 될 거예요! 부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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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. 박창! 박창! 다음은 경찰을 뽑겠습니다. 인지 왜 안 숙이는데? 네! 이르지 마! 야, 손인지 고개 숙여! 이르지 마! 누구야? 오케이! 오케이! 간다, 간다! 누구야? 왜 갑자기 덤막이야? 왜 갑자기 덤막이야? 왜 갑자기 덤막이야? 뭐야, 뭐야, 뭐야? 왜 덤막이야? 센터가! 센터가 빨리 쳐서! 빨리 동선 좀 찾아가주시고! 민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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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서줘! 나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! 나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! 뭐야? 누구야? 뭐야? 누구야? 뭐야? 절단을 сил? 대단하고 소리들어 쌍다머리 널 올리지 않을 뿐이지 이 시각에 진상 네모받듯한 내 바람 다시 그 속에는 멋진 듯해 그땐 잠을 기다리 날 비추는 달빛이 날 비추는 네 느낌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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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3. 2. 3. 3. 3. 4. 김현진 틀렸어! 나 왜? 나 왜? 아니야! 똑따로 얘기해! 나 진짜 아니야! 너지? 아니야! 너 맞아? 나와봐! 나와봐! 자 봅시다! 진짜 확실한데? 제가 봤거든요? 1. 3. 3. 3. 립 언니랑 희진 언니는 진짜 틀렸어요. 아니! 아니! 진짜! 진짜! 내가 립이가 숨을 안쪽에서 계속! 그렇죠! 계속 이러다가! 3. 3. 3. 3. 잘 틀렸어! 잘 틀렸어요! 3. 이거 왜 이러지? 각자 놓칠 때마다? 놓칠 때마다 깼어! 틀렸어! 진짜! 4. 5. 5. 아니야! 너가 어제 그랬잖아! 소파에서! 나는 만약에 마피아 걸리면 그냥 찍는 척할래! 이렇게! 맞다! 5. 5. 5. 5. 5. 5. 근데 너 이거 왜 우리 보고 맞혔어? 아니야! 너가 이랬어! 띠다담 띠다담 이랬어! 아니 나 해명할 기회를 줘! 내가! 나도 말할 기회를 줘! 말할게 해달래!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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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5. 5. 6. 6. 5. 5. 6. 6. 누구 있는지 보려다가 거기서 타이밍 놓쳤는데 거기서 본거라고! 그게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! 말이야! 뭔 말이야? 말이 길어. 말이 길어. 내가 봤을 때 너는 진실의 눈빛이야, 지금. 그래! 눈빛이야. 야! 내가 봤을 때 너는 진실의 눈빛이야, 지금. 그래! 너 패스! 아니, 사투리는 뭐 그럼 너야? 립 언니! 아니야, 진짜 이거는... 얘 아니면 얘야. 왜? 얘 아니면 얘야. 왜? 뭐야, 뭐야! 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. 언니! 리버닛 각이다. 각이네. 각이야. 언니 왜 이렇게 못해! 마피아니 오빠! 야, 얘들아! 이거 아니야. 리바,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무슨 노래 나왔어? 진짜? 진짜? 무슨 노래 나왔어? 진짜? 뭐야? 와이나 씨 나왔지? 언니, 질문 좋았다. 내 눈으로 보라고 진짜. 더듬길래. 나 약간 현지 언니는 의심돼. 저 언니 완전 대놓고 트겠거든. 완전 이상해. 완전 이상해. 나 현지 언니 못 봤어.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? 잘할 수도 있어.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봐놓고 몰라? 잘할 수도 있지. 마피아 게임은 다르잖아? 워워워워워워.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. 시민회의 종료. 마피아를 지목하세요. 와, 이거는 아닌 거 같아. 저도 가만히. 진심, 진심. 이랬는데 아니면. 진짜, 진짜, 진짜. 야, 내가 아니면 쟤를 죽여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지? 너 오버버스쯤 했구나? 너 오버버스쯤 했구나?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김립은 마피아가 그녀는 아닙니다. 뭐야? 아닙니다. 뭐야? 야, 너 연기하지 마. 뭐야? 야, 너 연기하지 마. 야! 야, 연기하지 마. 야, 야. 야, 진짜 아니야. 야,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나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럴 줄 알았어요. 우린 끝이야. 김현진, 너 죽었어. 전진하긴 해. 나 진짜 아니야. 야, 너 눈빛이 틀렸어. 근데, 나 진짜까지 놀랐어. 근데, 나 진짜 아니야. 근데 이랬는데 고원 언니 막 이런 거 아니야? 야, 진짜 얘야. 저 아니면 어쩔 건데요. 얘 진짜 지켜봐봐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랬는데 전희진이면 너 진짜 배신감. 아니, 나. 나 왜, 나 갑자기 왜. 내가, 내가 한 번 내가 패스해줬는데. 이랬는데 막 비비 언니 막 이런 거 아니야? 나 아니야. 얘 일단 다 의심하고 온다고 지금. 니아가 리본이한테 왜 이렇게 못해? 이랬잖아. 맞아. 호, 화이팅합니다. 와아. 말 못하는 게 너무 귀엽다. 리본이 말 못해요? 아, 말 못해? 말할 수 있어. 말할 수 있어. 천사가 되었습니다. 진짜 다들 배신감 들어. 미안해요. 네,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. 다들 엎드려주세요. 자, 다들 고개를 푹 숙여주세요. 푹. 푹 숙여주세요. 자, 마피아 여러분. 네. 나쁜 여러분. 네. 고개 들어주세요. 죽일 사람을 주목해주세요. 누구야? 리비언니요. 안. 리비언니 마피아예요. 네, 경찰. 영상 일어나세요. 누구 확인하고 싶어요? 마피아가 마피아가 네. 네, 여러분. 낮이 되었습니다. 나 죽었지? 잘 잤다. 나 죽었을 것 같아. 마피아는 야, 그만. 나 죽었을 것 같아. 나 죽었을 것 같아. 아니, 죽었으면 제가 언니를 안 죽일 것 같아. 최원 언니. 고원 언니. 고원 언니. 언니, 내가 언니 한 풀어줄게. 고원. 진짜. 박고원입니다. 제가 눈치가 빠른 탓에 죽은 거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정수리 볼륨이 죽어서 사실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. 만족스럽습니다. 나 근데 진짜 여기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멤버 중에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. 맞지. 아니, 다들. 우리 멤버들 아니, 나 우리 멤버들 연기 진짜 티날 줄 알았거든. 진짜. 왜 이렇게 잘해? 나 진짜. 연기놀이잖아. 음악가 출신들이야. 나 우리 멤버들 처음 알았어. 처음 알았어. 아니. 어떡해. 나 진짜 무서워. 마피아 누구야. 마피아가 이길까요? 시민이 이길까요? 1라운드 뮤직 스타트! 너무 마음에 드는 państwa 이야기 Jun them! 롤러가고자 요로로 멋진 이 밤이 만들 투마로우 모두 나와 같이 리듬 위를 그룹해 기분 따라 느낌 오늘의 시일이 오세요 오늘 하루를 그냥 오! 나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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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야 나 이겼어! 으이! 오! 잠시만! 잠시만! 야 야 이겼PD 나 이겼P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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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언니! 아니 뭐야! 얘 봐! 나 진짜 다 알아! 나도 다 알아! 나 진짜 다 알아! 다 알아! 다 알아! 다 알아! 다 알아! 다 알아! 나 진짜 다 알아! 누구야? 얘랑 희진 언니요! 나 왜? 너야! 너야! 나 마지막에도 춤추고 있었어! 야 내 얘기 진짜 들어봐! 이거 진짜 100%야! 시작점에 섰잖아요! 노래를 틀었는데 한 명만 박자를 다르게 시작했어요! 누구예요? 누구? 박호원 씨! 박호원 씨! 박호원 씨! 맞아! 아니요! 아니! 우울 날라인데 혼자서! 아! 아! 그러면 손은 아니네! 해! 나 아니랄까? 그렇네! 아니 나는 여기서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추 언니 파트가 나오니까 아! 오케이! 오케이! 거긴 나도 헷갈렸어! 맨 처음에! 야 조용히 해 너는! 너는! 확실해 지금! 언니만 죽여서! 그래! 언니! 나는 원래 지금! 여기 어디야? 우! 랄라! 자 너 조용히 하고! 고언니랑 희진이 100%야! 맞아 맞아! 근데 진짜 나를 믿어! 고언니부터 죽여! 여기 2라운드여서 두 명 죽일 수 있습니다! 진짜? 맞아! 고언니 희진이 죽여야 돼! 얘들아 나 믿어줘! 아니면 나 다음 라운드에 죽어! 나도 죽어! 고언니 희진이 안 죽이면 나 집에 갈 거야! 오케이! 오케이! 언니 믿어요! 자 누구누구! 1번 정해주세요! 자 고언 손! 고! 원! 입니다! 나는 틀렸다고 하니까 진짜 확실해 진짜! 난 못 봤어! 진짜 확실해! 나 누구 죽어야 되지? 마지막 결론! 아니 근데 울랄라가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어이가 없어? 너가 마피아인가에 더 어이가 없어! 너가 마피아인가에 더 어이가 없어! 너 아니야? 너 아니야? 너 아니야? 잘한다! 아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!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출 수 있어 어차피!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러다가 들어간 거야! 고! 원! 고원 나가세요! 진짜 고원이야! 와 이랬는데 진짜 이분이랑 현진 언니면 어떡해? 어? 잠깐만! 야 아니야! 그치? 체리야! 그니까 저 둘이 뭐라 봐! 진짜! 잠시만! 잠시만! 아니 나는 1라운드에 약간 그치? 김님 언니랑 현진 언니랑 의견 대립된 게 누가 그치? 나도! 나도! 현진 언니야! 데리고 와! 야 다음에 너 죽인다! 아니 아니 나는 다음에 너 죽인다! 체리야! 진짜 나 목숨 걸고 얘기한 거야! 야 목숨 걸을 때 목숨! 말 조심해! 알겠어 알겠어! 아니 진짜 이분이 믿고 이분이 믿고 진짜 믿어봐 진짜! 아 근데 진짜 약간 억울해요 왜 걸린 게 억울해? 고어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마피아다 말도 안 된다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그 다음 2번 희진이 현진 언니요 아 진짜 얘야 희진이 다음에 왜 여진이야 여진이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봐봐 내가 마피아였으면 희진이는 살리겠지 진정한 힘이니까 아니지 연기일 수도 있지 야 근데 진짜 얘 고어 언니 죽이자 했을 때 계속 난 누굴 죽여야 되지? 오케이! 그럼 희진 언니 이거야! 아니야 난 처음에는 고어 언니 죽이려고 했지 근데 두 번째 누구 죽이냐고 일단 너 죽어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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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게 아니고 소름 돋아 이 다리 뭐야 이 다리 할 말이 없겠지 우와 희진은 마피아가 맞습니다 와 아 첫방법도 이상하더라니 와 2라운드 대박 아 요로로 억울해 요로로 아주 잘했는데 우리 근데 걸리기 딱 좋은 파트였어 어 너무 좋은 파트였어 거기 잘할 거라고 믿는다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그 다음 임여진 진짜 임여진이야 나 아니야 기우원이야 기우원님 얘 진작이야 야 아니야 야 야 너 봐 야 너 봐 여러분 여러분 밤이 되세요 네 네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모두 엔젤들이 많으니까 좋네요 좋다 아 진짜 무섭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야 즐거웠다 그리고 경찰 맞춰주세요 경찰 잘해라 경찰 잘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잘 잤다 네 여러분 나도 죽을 준비해야지 나 죽었나? 밤새 왜 날 보지? 무섭게 아니지 나잖아 순이? 야 너 여진이야 진짜 마피아 바보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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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 죽었죠? 유진이 지금 떨고 있겠죠? 마피아야 넌 죽었어 다음판에 왜냐면 피가 나거든 과연 마피아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3라운드 시작 잠시만 잠깐만 어디야? 여기 이 자리 어디야? 아 땀띠다 땀띠다 뭐야 여기 어디야? 아 헷갈림만 하나도 알고 해센스 아니야 해센스 아니야 심취했어 아 잘한다 어 없어 거의 그냥 노래방에 있는 거예요 오빠 이 바보구나 아 렛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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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또 알지 렛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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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진짜 알아 대박 진짜? 야 나는 인증했어 일단 난 진짜 아니야 언니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언니가 진짜 열심히 췄어 야 나도 내가 제일 열심히 췄는데 아니 근데 열심히 추더라고 임여재도 아니고 임여재 아닌 이유 말해봐 얘 그냥 자기가 할 일 잘하던데 그럼 뭐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진이는 만약에 진짜 다른 노래 나왔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유지된다 이거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나 속에 있는 것 같아 나도 느낌이 싸 있어 그쵸 그쵸 언니 여러분 두 명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는 올리비아 혜씨랑 여진씨 저도요 여진이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난 그냥 내 자리를 틀린 거야 근데 나는 얘가 이상한데 나? 갑자기? 아니 갑자기 아니라 니 첫판부터 립언니 의심하는 것부터 이상했어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야 진심 야 잠깐만 경찰 누구야 아니 그건 안 나왔다니까 모른다니까 그거는 아니 그건 안 나왔다니까 모른다니까 그거는 아 알았어 알았어요 여진이 아니고 비비언니랑 올리비아 혜 가자 아니 나는 박자를 틀린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냐니까 아 너야 너라고 자 여러분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한 명 일단 한 명 한 명 올리비아 올리비아 최혜림이랑 비비언니야 나 진짜 투표에 올리비아인 사람 아 잠시만 나 진짜로 올리비아인 사람 3명 아니야 진심 얘다 얘다 아니 최혜림이라고 갑자기 나는 왜 해 아니 최혜림이라고 나 아니야 아 근데 나 나 죽어도 사람 없잖아 그쵸 왜냐면 마피아니까 나 어차피 심의는 더 남은 거니까 그쵸 뭐지 자신감 뭐지 자신감은 진짜 저 죽어도 돼요 잠시만 비비언니야 점점 웃고 있어 그냥 웃고 있는 거 뿐인데 나 아니야 진짜 아 잠시만 너무 어려워 진짜 아니야? 어 진짜 언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하고 싶은데 비대서주 그래 여기 뭔 아니 그러면 잠시만 내가 여기 왜 나왔는데 너는 마피아니까 아니 그니까 이유가 뭐냐 투표 너는 투표할까? 너는 투표할까 우리 왜 서둘러 갑자기 지금 계속 투표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비비언니한테 비비언니 가자 비비언니 가자 언니 언니 가 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저는 아무 동작도 틀리지 않고 열심히 쳤은 제밖에 없는데 왜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마피아는 최혜림입니다 비비언니 마피아가 아닙니다 제가 올리비아 해 아니면 나 나도 나도 진짜 나갈 거예요 이랬는데 이번이면 나 울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올리비아 해는 마피아가 제발요 맞습니다 마피아 나 웃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한 번도 안 틀렸는데 아니야 너 눈치 없는 거야 내가 어디서 의심했냐면 아직 담다디가 안 나왔는데 계속 담다디를 준비하고 있어 담다디가 있어요 저희 무슨 노래 나왔어? 여보세요 맞았어 근데 근데 소름 돋는 거는 이 여보세요 노래랑 우리 노래랑 똑같아가지고 아아 어떻게 하면 어떡해 와 진짜 이뻐 아 고개를 들었을 때부터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어요 보원 언니가 눈을 떴을 때부터 이 게임은 망했다 싶었고 현진 언니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언니가 정치질이 너무 심해서 마피아는 원래 그렇게 정치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네 이렇게 이달의 소녀가요 마피아 댄스를 올렸습니다 와아 정말 스릴 넘치고 한 5천 칼로리 정도 소모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경찰이었습니다 아 왜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뢰를 사는 얼굴이라서 그래도 저희 멤버들이 다 잘해줘서 시민이 이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예 자 이제 마피아 팀은 벌칙을 받아야 될 시간이에요 어마어마시한 벌칙이 어마어마시한 벌칙이 또 기다리고 있자 네 벌칙하기 싫어서 열심히 했는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 기대된다 어떡해 네 오늘의 벌칙은요 앞으로 연기에 더 매진해서 꼭 마피아 게임을 이기라는 뜻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출연했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원생이었습니다 뱀 덕뱀 네 그중에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마피아들끼리 또 가위바위보를 뭐 해보실래요? 아니면 그냥 여기 진짜 우마나 찍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선배님 선배님 독백하고 저희들이 얘기할게요 레디 액슈 아! 강작이야 미안 놀랐어? 아 아니에요 너 맞지? 무용과 특퇴 손 끝 사냈다 난 시룡음악과 올리비아 해 너 이름이 뭐야? 네? 체리요 체리? 슈퍼스타 체리 반가워 반가워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언니한테 다 말해 너부터 혼내준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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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잘했어 와우 잘 봤습니다 어디야 여기 잠깐 여기 끼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정말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와우 와우 우간나 주연 배우 와우 첫 번째 멤버 희진 씨의 독백 경기를 과연 와우 와우 기대된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나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버티지 말고 힘들면 희진 씨 와우 와우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너무 잘했어요 진짜요 평소에 희진이 아버님이랑 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했어요 그리어 그리어 너무 잘했어요 잘했슈 잘했슈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희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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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엄마 치료볼까 앞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너무 힘들잖아 또 같이 잘 살리세요 갑시다 해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이것도 재미있겠다 그렇다 아 이거 보면 안 돼요?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한입 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예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친구 좋아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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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 죄송합니다 왜요 예 문화 예 아 예 예 예 예